국민의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공간이 있죠. 창조경제타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 한소희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창조경제타운과 관련된 어떤 소식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국내외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웨어러블 기술을 주제로 한 문화행사죠. 웨어러블 엑스페어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웨어러블이라고 하면 이제 옷에다가 혹은 몸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기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기기들이 구글글라스나 또 갤럭시의 시계죠. 뭐라고 얘기할까? 갤럭시 기어죠. 기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웨어러블 엑스페어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이죠. 8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서울 대학로 홍대 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웨어러블 엑스페어는 웨어러블 기술과 관련한 강연과 전시, 그리고 체험 교육과 함께 공모전 결선 대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예비 창업자뿐 아니라 학생 여러분과 일반인분들도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최신 트렌드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어떤 제품들이 전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전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제품을 활용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가정, 학교, 무대, 병원, 운동장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 공간을 만들어 참가자가 직접 웨어러블 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로 증강현실을 활용한 웨어러블 쿠킹이나 애완동물용 웨어러블 기기, 손가락 제스처 기술을 활용한 가전 제어 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구글 글래스를 이용해서 요리 시연을 하는 것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새로운 활용법들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요리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흥리 증진해지는데 이번 페어에서는 또 강연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3일 토요일에는 메이커 세션으로 꾸며 보아서 렛츠 메이커 포럼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창조경제 글로벌 포럼에서도 크리스 앤더슨이 제3회 산업혁명으로 메이커 운동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최근 국내외에서 불고 있는 메이커 운동의 확산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24일 일요일에는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되어 스타트업과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술의 동향과 사례, 비즈니스 전망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발명왕으로 유명한 퓨처플레이 크리에이티브 랩의 황성재 소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이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가정에서도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보는 메이커 운동이 활발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 재미있을 텐데 이번 행사에서도 가능할까요? 네, 이번 행사에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술을 이해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직접 스마트밴드와 졸음 방지 경보기, 만보기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웨어러블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시간대별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미리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웨어러블 기술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웨어러블 기술의 활용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모전도 이미 열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을 통해서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해 공모전이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기해 1회 주제로 웨어러블 기술이 선정되어 이 기술을 활용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했는데요. 4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열띤 참여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류 심사, 인터뷰 심사를 거쳐서 현재 세 팀이 선정되어 멘토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 웨어러블 엑스페어를 통해서 세 팀 중에 우승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신기해라는 이름처럼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승자는 이번 행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럼 신기해 공모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을 통해서 앞으로도 신기해 공모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웨어러블 기술뿐 아니라 3D 프린팅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과 같이 최신 기술 이슈별로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신기해 공모전이 앞으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짝 꼽힐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부 창조경제기반과 한소희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